가장 쉽게 돈을 버는 직업이 연예인이라 유튜버라고 생각했던 날이 있었어 하지만 이젠 알아 무관심이 얼마나 탈출하기 힘든지 오늘의 예술을 구독해 내가 유튜브에 재미있는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보지 않아 오늘의 예술을 좋아해 저번 편집조차 하지 않는 날 거슴을 좋아해 주 사람이 어디 깼어 사실을 열심히 하는 내가 인기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날이 있었어 하지만 이젠 알아 잘생기고 예쁘고 깊은 깨달았다 나의 예술을 보자 앞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던 것들도 사실 아무도 원치 않아 오늘의 예술을 촬영해 죽은 생활이라 합리화하는 함께 누군가 할 수 있는 이전부터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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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